김민준 당국 버스도, 당국 버스도 눌려있어 지난번 호호와이랬던 거 할머니 잘 말면 해서 네 어 아 이게 좀 나실제야 이게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황치가 안나와서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옮긴 포인트에서 손맛을 보면 좋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한 20분 정도 달려왔어요. 아까 전 포인트에서 40m 피딩을 봤는데 더 이상 황치가 안나와서 선장님이 차라리 이동하기는 낫겠다. 그런 판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포인트에서 입질받은 40m 지점부터 다시 탐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아까 차라리 40m고 하나는 2에서 30m로 해가지고 판책을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제2가 한 자리보다 여기가 수고하실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쓴다고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기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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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는 100km에서 올라왔어요. 20m에서! 20m에서 오세요. 박시가 마리스도항을 올리면 이렇게 된 시점이 핀딩 수심이 20m 계속 25m 25m 위로 올라와야지 마리스도에 있습니다 수심이 60m 이런 데서 다운 체류 내리고 오는 시간이 많아서 마리스도에 의해진다 케이무라 비타메타를 한 마리 물었습니다 카운트 남기는 퀵트 아, 있어봐요, 그럼 계속 타고자 바로 바로 이렇게 케이무라 큽니다 남기 남동 화면에 써 이불 이불 유리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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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여기있어 어, 지금 양쪽도 와가지고 정리를 잡고 나와서 이쪽도 이렇게 양쪽도 와서 정리를 일단 자리가 안 좋아 그냥 나와서 자기가 안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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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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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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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한치 시즌에 다시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와요. 작년에 13번 가서 제대로 잡은 적이 있어요. 10m 히트 10m 올랐어요. 10m 올랐어요. 10m 올랐어요. 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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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xen 깔끔한 나라와 함께 하니 하다. 과자 팝스타 꽉도록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이 많으니 내 사장님이 자세한 일은 없을듯 사장님이 남은 지유를 찾아봅니다 자기야, 안쪽으로 해야지 여기가 나의 셔츠가 있는 곳에 나의 셔츠가 있는 곳에 나의 셔츠가 있는 곳에 전체한 날이 있었습니다 대파가 가득한 곳도 다 메뉴는 중 도둑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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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선웅이를 따를 데가 없어 잘하네 오, 내려오지마. 와, 맛있어. 맛있어. 미끄러스요. 아, 못보다. 하하하하. 아, 내 뻔한 나한테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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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다 봐. Keys. 내가 또 누가 있어보는 거야. 아, 이거 때 thrown me. 아르바이트. 여기 이렇게 돈을 마셨어. 거짓말은 골프. 음료와 다진마다. 이게, 아무거나, 더 잘못되어. 그,izes. 그리고 또, 마요네즈의 껍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그의도 있는石이 부족해서 다진마다. 재밌죠? 와 사이즈 크다 어이씨 넷 빠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쭈욱 오랬 수 있는 거 팍 돌에 팍 간 게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이 어 어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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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두 마리야 우리 두 마리다 자 각자 한 마리씩 이쪽 거에 이쪽 거 난 안치 30탄에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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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다 안왔다 나이스 안건칠테니깐 꼬시세요 꼬시세요 먹이 탐한다 먹이 탐한다 먹이 탐한다 먹이 탐한다 문입니다 문이 한찌락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찌락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피딩이 피딩이 아직 한찌 초반시즌인데 대박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요정아도 보고 세상에 이런 낚시가 다음부터 한찌갈때 애기 몇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